이렇게 당기면 뽑으면 돈 근데 이거 뽑을 시간이 없어 뽑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잘라 버려요 이렇게 잘라줘야만 뿌리가 클 수가 있어 무리한 상추 마늘 좀 맛있어 나물은 무슨 나물인데? 치나물? 이름 모른다고는 난 또 세김새가 인연이 같아 예 맞아요 맞아요 먹어보니까 어? 나물이더라? 어떻게 보면 약간 미나리 맹시하기도 하고 돌미나리같은 미나리 냄새 난다고 어디 짬뽕 됐나? 뭐 술이 뭐 꼴뚜구리 한 게 있노? 내가 안 담거 주변 가져왔다 안 담겨있나 저런 게? 아이고 안 달지 반지로 한잔 해보든지 문경에서 만든 오미자 막걸리 오미자 막걸리 오미자 막걸리? 응 오미자 안 달고 좋더라 완전히 안 달아 이제 뭐 서울에 거리두기 폐지하고 마숙고 벗어라 개가 앉았네 세망대행입니다 좋아해 그 그동안 술 못먹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이제 뭐 잘 되더라 오우 잘 되지 다이다 그래도 잘 돼지 다이다 오우 그 되게 잘 된다 그 2차 손님이 많이 와 1차는 좀 적고 1차까지 많이 오면 완전 뭐 난리나지 1차는 적당하고 2차가 9시 10시 돼가지고 앉아서 먹다가 D시간이 이제 24시간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뭐 봐야지 그래서 재밌다 나 밥 먹으면 밤만 해라 밤만 밤만 아니 뭐라 막 내가 먹고 오후에 가면 일 좀 거듭실까 아니 나 오후에서 뭐 쉬지 뭐 뭐 쉬지 뭐 뭐 쉬는 안 한 뒤가 여름에 내가 그거 힘들어 먹는다 쪼금 찌는게 빛들이 모아있다 뭐 혜사한테 애가 아들 가던 놈 내가 좀 봐 낮부터 갈게 내가 옷 다 가져왔다 일 도와주려고 낮부터 돕고 한 5시쯤에 늦게 가자 와가지고 그때 5시쯤에 닭 잡으러 갈라고 한마리만 어디? 쭈쭈쭈 닭 뭐 싸래요? 싸래요? 싸래? 싸래 한마리만 작업해가지고 저녁에 내가 닭구이를 할 거거든 아 그거 하지마라 마 그러면 칠쌍이 거 뭐 하자 아 저 쭈쌍이 낫더라 칠쌍이 그것도 좋더 카더라 칠쌍이 낫더라 내가 벌기 쭈쌍이 좋아 소고뼈고 부딪자 매만 먹고 싶어 이거는 우조기가? 그래 우조기 누가 샀대? 엄마가 샀나? 엄마가 샀고 그렇지 내가 사줄걸 내가 사줄네 우리 20만원에 꽉 오면 거의 다 먹는데 내가 사왔어 아 내게 소 한마리 다 샀대 밥 사먹어봐 여리여리한 상추에다가 밥을 약간 올려서 쌈장 우리 밭도 쌈추만 해 상추 갈 때 좀 뽑아간대 응 뽑아간대 자 찐된장 찐된장 찐된장은 오늘 손질을 자꾸 밥을 뛰어갑니다 아유 짭짤하있나 밥도 먹고 딱 좋네 그때는 배부르는데 속이 배 흐르시면 배고프대 소리가 근데 오늘 모두 배고프대 이렇게 땡국하고 만두하고 끓이가 한 그릇을 주더라 물하고 섞은 뭐 흐름을 줬네 그게 짜장면보다 비싸 짜장면은 얼마고? 8,000원인가? 짜장면은 5,000원이고 간짜장면은 5,500원인데 거의 6,000원이다 5,500원인가? 얼마나 올랐는데? 아 그치 짜장면은 그거는 5,000원 주고 니 그래 왜 이만 주고 먹는데 아버지도 좀 하실래? 그래 안다니까 엄마 뭐 바래고 네 델타는 마이크 주놔 간짜장은 5,500원 더 주면서 가져가자 그거는 계랄판 쪽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계랄판 쪽으로 가져가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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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다왔어 어디서부터? 여기로 마늘박 그렇지 그거 찍고 해야지 네도 줄거야? 난 나도 찾아볼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밑에 자르면 되나? 그래 넓네 그래 허리가 더 아프다 소소하니까 응 짧은게 낫다 짧은게 낫네 짠 마늘종을 쳐줘야 돼 이거 뽑으면 이렇게 당기면 뽑으면 돈 뽑으면 돈이고 근데 이거 뽑을 시간이 없어 뽑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잘라 버려야 돼 잘라 버려야 돼 이렇게 잘라 줘야만 뿌리가 클 수가 있어 일일이 뽑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잘라 버려 땡강땡강 이렇게 심어놓은 마늘 전부 다 한번씩 다 잘라 줘야 돼 힘들죠 그죠? 꺼야 텅 히히 꺼야 타이밍 따라 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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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